황사란 유인균 같이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초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어 회원님 한 분이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선물을 받았다 그럽니다 초단지를 왕창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초단지 입니다 어 이거는 좀 굉장히 크네요 큰 거 하나 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뭐 조그만한 거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초단지가 어 뭔가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걸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 뭐 유빌랑 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과일 찌그레 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붙죠 여기다가 이제 푸 놓고 어 뭐 이러면 이제 어 요게 안에서 부분도 해 가지고 이제 식초가 되는 거죠 요 요는 이제 뚜껑을 딱 터버립니다 어 요쪽으로는 이제 뭐 바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걸 흔들어 줬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흔들어 가지고 어 이제 미생물들이 일 안하고 가만히 서한 어 깨워 주는 거죠 이 흔드는 게 어 깨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이제 천 같은 걸 덮어 가지고 공기를 또 조절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초단지의 특징을 보면 어이 공기 유입 구멍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굉장히 커버리고 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 초상균들이 빨리 활성화 되고 그러면 이제 초막도 많이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독한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 잔 먹고 몸서리 치는 이제 그런 식초가 되어버리죠 식초를 먹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식초 조금 먹고 막 물을 한긋득 타 가지고 먹는 그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 굉장히 현명해 가지고 이 구멍 자체가 그렇게 어 크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작은 어이 공기 유입로를 어 굉장히 이제 작게 해서 어 이제 그 초상균들의 활성화를 어느정도 억제를 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유상균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아주 맛있는 그런 발효 식초를 어 만드신 거죠 어 정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 조상들의 그 지혜가 어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어 자금 요걸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 는 겁니다 어 요렇게 어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다 맛있는 식초 다 이래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죠 어 처음에는 뭐 저희들이 식초 장사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 하도 어 사람들이 만드는 걸 귀찮아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식품 제조 어 허가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뭐 조금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만 많고 어 별로 이렇게 크게 돈 안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자 여기 뭐 발효 소금도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이렇게 어 좀 생식도 있습니다 발효 생식 등으로 이제 이렇게 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견본으로 어 뭘 자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어 황새란 박사 이 발효 연구실에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어 다 보여드리고 맛도 보여드리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위 연구실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개방되어 있고 어 누구든지 어 미리 어 시간만 약속을 하고 오시면 어 요런걸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 황새란 주인균 같이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